점포역의 하차였습니다 점포역에서 나왔죠 점포대로를 라인에 갑니다 전포대로 이런식으로 길막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나 이 길을 가면 서면 노타리 서면 도차로로 가죠 서울까두기 섬토공국길이죠 서울까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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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돌아왔죠 차옴봉사전통 이곳은 전포동 공구거리죠. 서면 엔시 백화점입니다. 여기가 전포동 카페 그리죠. 여기가 옛날 중앙중앙기 입니다. 지금은 엎어지고 기장으로 갔죠. 카페 그리죠. 카페 그리죠. 카페 그리죠. 카페 그리죠. 카페 그리죠. 음악소리바람에 정신이 없다. 카페 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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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보로 입니다. 오전보好的 오전문 오전목 송상현광장 주인공원 마룻길이라고 해놨네요 부산 부산 신문동 여기가 남문쪽이 되겠네요 부산시민공원을 달아서 잘하지 마세요 지금 드레키 하고 있는데 길이 식민 고은도로 한진중학교 꽉 끓었습니다 꽉 끓었습니다 무소나무 하늘빛 폭포 25m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지금 진양 사거리를 지내고 있습니다. 계금동, 강감동 진양의 풍어리는 곳이 차전일이죠. 대강대로롤 단강시장입니다. 지금 대강대로롤 라이딩하고 있죠. 대강대로롤 주뢰로 빠지고 사성으로 빠지고 사성 방면으로 합니다. 대강대로롤 라이딩 개림차답 하늘아! 할비의 땅을 가 대강대로롤 라이딩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2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강대로롤 라이딩 대강대로롤 라이딩 대강대로롤 라이딩 1시간 30분이 3시간 30분이 비쥬지앉 현재 9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2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백양마을 사상 글린공우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상 글린공우로 회화나무 인데요 저게 옛날에 주례동에 방산나무라 저기 어디로 또 이전됐다가 다시 왔는데 또 식재란과정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나무가 희순됐죠 색이 되겠나 백양대류를 계속 라이딩중이죠 사상 글린공우를 지나갔죠 няя 민지장 그린공우를 지나갑니다. 사체로 돌아옵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무기 신나게 이곳을 지나죠.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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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악상 휴가를 잘합니다. 사악상 휴가를 잘합니다. 몰아주압길을 지납니다. 현재 14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스파켓을 앞을 지납니다. 부산 아산구에서 북부로 입소됐습니다. 부산 아산구에서 북부로 입소됐습니다. 부산 아산구에서 북부로 입소됐습니다. 공간을 입소됐습니다. 압력을 지납니다. 현재 15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힐링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힐링길을 지나고 11km로 합류합니다. 현재 16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1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힐링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힐링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힐링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죠? 여기가 너무 많죠? 여기가 너무 많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